이거 랄프한테 걸어줄만해 한방위는 못 죽일걸 랄프가 자 이거 대시공격 뭐야 아 이제 말하는거니 어 이제 너 죽을 차례야 우리가 안죽였다니까 닌겐 오지게 싫어하네 지는 닌겐 아니야? 얘는 무슨 뭐야 얘는 뭐 마무리야? 어? 미친 이 공주의 공주의 왕을 죽였어 애가 진짜 잔인하다 이걸 이 앞에서 얘기하다니 어 이거는 이건 이 새끼 그냥 패버려야겠어 어 응진 가야해 이거는 야 공주님 갑시다 이거는 가야됩니다 공주님 이거는 공주님한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네 이거 안되겠네 야 공주님 전진 배치해 넌 뒤졌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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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서 레벨어 어 재미난거 한번 해봐야겠다 티티로 티티로 와서 만화가 모자르네요 전진 배치 타마 타마한테 마지막을 줄 수 있을까 어 얘가 죽여버리는거 아니야 근데? 오피리아가? 네 죽으면 안된다 너 제발 사라줘 부탁해 죽어선 안돼 아 나이스 살았다 급턴 종료 오 뭐 온다 오오오오오 뭐야 아 자1이야 아 미친 자일모션이야 저거 거기다 도망까지 아 얘 좀 얘가 안되네 안되네 이거 어 야 얘가 안되겠습니다 공주님 갑시다 자 공주님 가야돼 얘 힐러였어 얘 오늘 공격이 없어 얘가 자 갔나 보라 아 얼마 안다네 이러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레벨업이 제일 급한 애가 누구야 날프 빼고는 다 10인가 아 10인 애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레벨이 딸리네 레온까지 걸어오려면 너무 먼데 아 레온 여기 있다 다음 턴에 레온으로 죽인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또 지희라기지 어어 잠깐만 어 공주님 어 자 가만있어봐 잠깐만 공주님 한 번만 더 믿어봐 공주님 우리 강하게 갑시다 자 우리 공주님한테 투자한다 자 공주님한테 투자한다 공주님한테 공주님 옆치기 어 옆치기 30정도 나와주길 아 안나오네요 자 과연 아 사는데요 이러면 그냥 레온으로 딱 그거죠 전형적인 이제 정의구현 공주님의 공주님의 복수는 내가 한다 용사여 됐어요 됐어요 해치었어요 뭐야 뭐지 뭐야 진짜가 아니었어 아 그게 아니라 계속 다 때렸는데도 사니까 사람이 아닌가 이런거네 회복되기 전에 도망치라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도망칩니다 이제 보니까 힐케였어 자일의 건투였어 힐케였어 何の用だ。俺を笑いに来たのか。 奴らは放っておけ。 何だと。奴らをヨークに行かせるのか。その方が我々にとって都合が良い。 坊主? 軍師殿はまた何か策略をお考えのようだ。 まあいい。今回は奴らを侮った俺にも問題がある。貴様の言に従う。 坊主? 坊主? いらっしゃいませ。あら、今日は可愛いお客様ね。 お姉ちゃん達、難しいお話だから外で遊んでなさいって。 すいません。 では、お姉ちゃんと買い物を選びますか。 それでは、お姉ちゃんと買い物を選させてください。 そして、途中でカッファイスに似てる人たちが見るようになるのが。 そして、いろんな顔で顔で、同じ笑いacheくて。 ごめにそうだな。 お姉ちゃんは全て同じ笑いです。 そして、お姉ちゃんと買い物を選びますか。 すごい? すごい? ああ、すいません。 야 이 누나가 어린애한테 설계를 뜨네 아니 이 누나가 지금 내가 어 이렇게 버젓이 눈뜨고 살아있는데 자 이제는 돈이 많아요 2천원이나 있어요 2천원이나 솔직히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뭘 사야될지 모르겠다 실버펑 활 없냐 활? 그레이트보우 지금께 공격력이 23인가 그랬던가 자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팜 오피디아가 장비가능 자 지금 소지금이 2천원이 있는데 턱시도 이거 하나 사야될거 같은데요 야 근데 이거 이름이 뭐죠? 이상하다 이거 되게 값이 비싼 대신 방어효과는 적다 이게 뭐야 아니 뭐 값이 비싼대신 그만큼 방어도 좋다 뭐 이래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랄프가 장비가능 조금 주로 하급병사가 착용한다 랄프가 장비가능 랄프용 방어력 16짜리 하나 살까요? 아 마시아코 23짜리 있고 크레어 크레이 모아다 얘들아 이거 없지? 이거 없는거 같애 이거 하나 살래 800원 주고 산다 큰거 하나 산다 그래 지금 없어 있는게 지금 끼는게 브로드소드야 야 말도 안되 엄청 약한거 끼고 있었어 이때까지 한번 보자 랄프는 아이언피스트 끼고 있어요 어어 좋아좋아좋아 자 그리고 마력회복제 이것도 좀 필요해 한개도 없어요 한 5개 사 카린이 장비가능하다 카린꺼 은근히 좋을텐데 지금 카린이 있는게 마법사의 지팡이거든요 어? 마술사 마법사의 지팡이는 여기 등록이 안되어있네요 방어템은 안사 무조건 안사고 오필리아 미디엄보우 오필리아 꽈나 산다 됐어 이제 나 전재산 개털렸어 나 너무 똥템이라 등록이 안됐다구요? 개망이네 됐어 지 돌아보지 않겠어 자 해독촌 하나 삽시다 어 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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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에 도착했습니다 요크 딱 얼굴이 그리 길게 살지 않을거같아 또 일어나면은 요크가 또 점령당했을거같아 구강 죽어있고 원래 이런데 오면은 구강이 존나 잘생겨야돼 그래야지 오래살아요 안그러면 그냥 이런 동네 아저씨 나오면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인거야 얼마 못사는거야 전혀 모르네 어 엑스트라인 어 어? 제 노래 왜 이래? 대전쟁이 시대? 이거 뭐죠? 어? 이거 잘 알고 있네 여기 헬이오스이머가 있으려고요 저한테 얘기하자 하늘로 하다가 저한테 안 느낄 수 없음 오늘 헬이오스에 대한 대신 주제를 마치고 나이 생긴 거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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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망플래그 냄새 야 지 싸운다고 공주 몰아내는 거요? 아 이런 자식이 무슨 구강그릇이야 너 공주 대우는 해줘서 다행이다 쫓아내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 왕은 100% 죽을 것 같아 근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죽다 살아 나던지 우리가 구해줘서 그들의 목적은 명백해 이 기회에 버스를 빼앗을 생각이라고? 아 지들이 전쟁해가지고 버스도 차지할 예정인가? 아 그런건가? 아 그러네 명분은 되네 버스에 원수를 갖고 버스라는 왕국을 되찾으면서 거기 왕이 없잖아 흡수하는거지 아 그래그래그래 이거구만 아 이래서 공주를 와 스토리 소름도다 스토리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스의 왕족은... 별일이라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이런거에 막히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고... 어떤 방법이 없을지... 약간 둘이 썸타는 것 같고요 주인공은 좀 고독한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T.T. 응? 네, 사실은 그넘의 껴 끼니가 좋았다 그렇군요 응 tenga 이門의 께... 콘트가 켜える? 바삭할거에요 안좋아... 그런 것 같때, 또 컷터는 깜짝야! 고새 Trying... 저거는 심지어! 탈출인가... 넌, 그는... 무슨 짓을? 그는 책을 들고 이런 것만이bold than jether? 鍵開け得意だったわよね。 ああ。 この部屋の鍵、開けられる? 楽勝だね。 だったらさっさと開けなさいよ! いや、か、痛いじゃないか! タイチュリンが。 あんたは何を呑気に本なんか読んでるのよ! いやあ、ここなかなかいい本が揃ってるぜ。 あ、あのね! そんなことしてる場合じゃないでしょ! 落ち着けよ。 どうせ外には見張り立っているだろうに。 外へ出てもまた捕まるのが落ちさ。 今は… あ、ちょっとスキップ했네よ。 あんたって、妙なところで落ち着いてんのよね。 うん。 わかったわ。 あ、ちょっとスキップ했네よ。 ああ… 채권 타고 사흘째 있어? 갇힌 상태로 있었다네요 아우 여러분 MT같은 데 가면 있잖아 같은 방에서 1박 2일 있으면 화장실 못 쓰겠던데 나는 더러워서 이런데서 사흘 있으면 머리 감고 바닥에 하수구 머리카락에 막히고 냄새 오지게 날텐데 불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런 데서 갑자기 어? 이러면서 막 욕후성 불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봐 사람들이나 마물들이 잔뜩 몰려와? 뭐야 설마 요크가 동맹맺었나? 마물들이랑? 뭐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어? 진짠가? 야 헬리오스가 누구냐 헬리오스가 누구냐 팜인가? 헬리오스 팜인가? 뭔가 지들끼리 뭔가 했네 협상을 딱 느낌이 없을 것 같애 아닌가? 열쇠 뺏은 냄새 방금 경비병이 들어간 방이 여기가 아니다 헬리오스 방에 들어갔나봐 헬리오스가 누구지? 투르크 군의 침공이 시작된거지 요크의 선전폭으로 투르크는 요크와 싸울 구시를 얻었으니까 뭐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가 왔을까? 아무튼 이チャン스를 넘는게 할 수 없을까? 티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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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둘 창이 아니... 그게... 뭐니요? 뭐야 야 브라이언 부숴버리면 되잖아 저 창으로 사마는 왕을 죽인 애한테 싸대기 맞으려고 공주님한테 니가 임마 그러고도 공주님 시녀야 임마 마시안 좀 맞아야겠네 어 얘가 헬리오스인가 아 그러네 헬리오스가 새로 등장하는 애였어 누군가 한거야 내가 현자야 제일의 현자라는데 아 뭐야 아 남자군요 아 오케이 아 남자에서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 아 안돼 이러지마 야 얘 엑스트라였어? 이러게 생겼는데 그냥 이럴거면은 그냥 같이 합류하는게 나을텐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폭탄이라도 터뜨리나 본데 금주 텔러 호우크 금주 텔러 호우크 막 그런 뭐라는 거지 내가 죄송합니다 아 늙은 장로를 찾아가면 된다네요 모든 진실이 거기 있대 아 헬리오스 어떻게 되려나 책략과 배반 야야 근데 나 사실 안 끄고 싶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파랜드 택시스 너무 재밌어 스토리 미쳤어 자 한번 볼까요 아허 다크 엘프 아 맵이 상당히 크군요 어 애들 많네 제노를 아 장군을 의미한다 검손신은 물론이고 그 다음 설명 없어 어 마력이 이만큼 되는거 보면 이건 완전 마법회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템은 센터 딱 한개 요겁니다 자 요거 딱 하나 있구요 오케이 얘네들 다 픽시 오케이 체력 회복하는 애는 없어요 페어린 없어 서큐버스 매력으로 유혹한다 화살의 달인? 좋았어 오늘 궁수 대 궁수 한번 가자 여기 이렇게 밑으로 잠깐만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 얘네들을 먼저 죽여? 와 근데 얘네들 병력이 너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 먼저 죽이는 게 한 명 얘네들 먼저 죽이는 게 현명하다 자 브라이언이 지금 고기방패 위치로 있는데요 일단은 브라이언을 슈퍼 고기방패로 쓰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브라이언한테 투자해 아 그래 가만있어 봐 지금 템 좀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템 자 레온이 기존에 플러스 15에서 26짜리 무기를 쓰게 됐고요